그리고 주니어 선수에는 전준학 선수, 또 설명을 해주시죠. 허영락 선수, 엄동권 선수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센데요, 복부정. 공배를 빠르게 메워가고 있습니다. 100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고요. 반면 10집의 차이가 되었네요. 100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 반집을 지고 2집 반을 지니까 9집, 9집일까요? 흙이 9집 승리를 거둘까요? 9집이네요. 흙은 49집이라고요? 네, 40집 대 49집. 반면 9집으로 흙의 2집 반 승리가 결정되었고, 팀도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제구바둑협회 김정현 선수, 흙 2집 반 승을 거둡니다. 드리고 싶은Two guys, banyak ihm이 많아지 decirählt